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 3일 전부터 전라남도 완두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사전투표 통신만 연결 방법에 관한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내주면서 방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월 20일에 올라온 이 영상은 완두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사전투표 진행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또 홍보용으로 내보낸 자료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새벽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8님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와 쉽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20분이 넘는 이 방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앞쪽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표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 전용성은 유선과 무선으로 개표소의 제어 컴퓨터와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벽단자로 들어오는 선거전용 통신망은 명부 단말기와 유선 및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명부인 단말기에 무선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킹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파트너스 HS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킹을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노트북 한 대를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선거전용 인트라넷에 무선전용 단말기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이 취약합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명부 단말기는 유권자 가운데서 누가 선거를 했는지, 누가 선거를 하지 않는지 등을 카운트하는, 일종의 개수하는, 또 개수를 마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입력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명부 단말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킹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표소에 있는 선거인 명부 단말기 PC는 유통업체의 매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재고관리를 위한 PC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인 명부와 중앙서버에 연결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바로 유통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재고관리를 위한 PC와 또 본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중앙서버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를 추측해 보는데 바로 재고관리를 위한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ERP PC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장의 재고관리 PC는 본사의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의 재고정보는 거의 실시간으로 본사의 서버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ERP는 모든 매장의 재고관리를 수행합니다. 본사의 중앙서버에 모인 모든 데이터는 중앙서버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인 명부 단말기입니다. 명부 PC입니다. 파트너스 HS님은 각 개표소에 있는 선거인 명부 단말기에도 ERP와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표소 단말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와 지속적으로 통신하는 점에서 유통업체 ERP 단말기가 본사의 중앙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에서는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에는 조작작업도 포함이 됩니다. ERP 단말기와 중앙서버와의 관계를 미뤄보면 모든 작업 이를테면 더하기 빼기 등과 같은 그런 작업들이 얼마든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숫자는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스 HS님은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개표소로부터 올라오는 명부 단말기 관련 정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엑셀 시트에서 자료를 넣어서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약에서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중앙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의도한다면 모든 자료를 자신의 방식대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 선거인 명부 단말기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정보를 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각 개표소의 명부 단말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명부 단말기로부터 데이터가 보내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이미 5시 30분에 사전투표율 26.7%라는 자료가 공개됩니다. 파트너스 HS님은 선거가 끝나기 직전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포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있는 폭은 바로 단말기, 명부인 단말기와 중앙서버가 서로 통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분하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표소 선거인 명부와 연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무엇인가 작업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파트너스 HS님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인 명부 수준 작업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표가 끝나지 않은 시간에 그런 수치가 정확하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에서 파트너스 HS님은 바로 각 개표소의 선거인 명부 단말기, 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PC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가 통신관계에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